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딘글리시의 류쌤입니다 골딘글리시도 어느덧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구도 보고 영화 실력도 업! 류쌤과 함께하는 축구 영어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의 표현 파울 혹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팀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지만 운 좋게 위기를 몰만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축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공통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The Dutch defender conceded a late penalty during a crunch clash with Manchester City at infield but was let off the hook as Riyad Mahrez blizzed over Did you all get that? 리버풀의 수비수 반다이크 실수 때문에 이어진 PK 상황에서 맨시티의 마레즈 PK 실축으로 실점의 위기를 모면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티비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일싱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